대구시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기로 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서울 도시재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두 도시 간의 분야별 심무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해 협력기로 했으며 협약에 따라 대구시와 서울시는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발굴, 중앙정부에 대한 공동 제안, 직원 상호 교류 근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 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대구시 도시재생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후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습니다.